200년도 안된 짧은 역사의 단풍국가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며 대한민국의 무려 100배나 되는 거대한 땅이지만 인구는 4천만이 안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캐나다는 단시간에 건국될 수 있었을까요? 캐나다 역사의 중심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 경쟁, 그리고 이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 분열되어 싸우게 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11세기 초 노르웨이의 바이킹 탐험가들이 최초로 북미 대륙에 발을 디딘 후 500년 뒤 유럽 대항의 시대가 활짝 열리자 유럽의 변방국인 스페인은 무력으로 남미의 잉카제국과 아즈텍제국을 정복하며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되고 삼류국가에서 무적함대를 거느린 최강의 인류국가로 단번에 탈바꿈합니다. 스페인이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유럽국가들 역시 서둘러 신세계 탐험과 식민지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16세기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엘세는 이웃나라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을 보며 크게 부러워하죠. 왕은 곧바로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를 신세계 탐험단장으로 임명하고 1534년 그는 곧바로 두 척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르티에가 마주친 곳은 오늘날의 캐나다 뉴퍼넘들랜드 지역이었죠. 그는 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오늘날의 케벡 지역을 탐험하는데요. 도중에 이로코의 원주민 추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여기가 어딘지 묻습니다. 말 뜻을 이해 못했던 추장은 카나타라고 대답했는데요. 카나타는 이로코의 말로 마을이란 뜻이었는데 카르티에는 카나타를 지명으로 알아들었고 이로 인해 오늘날의 캐나다라는 나라 이름이 탄생하게 되죠. 이후 카르티에는 캐나다 지역을 탐험하며 정착제를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혹독한 겨울 추위와 질병으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1608년 드디어 프랑스의 탐험가 사뮤엘의 등장으로 프랑스의 캐나다 정착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케벡 지역에 도착한 그는 탐험과 교육의 중심지가 될 마을을 건설하기로 굳게 마음먹었고 혹독한 추위와 질병이란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원주민들과의 교육으로 우호관계를 맺으며 서서히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정착한 곳은 나날이 번성하여 모피 무역의 중요한 거점 도시로 성장했는데요. 마침내 누벨 프랑스라고 하는 새로운 프랑스의 의미인 거대한 식민지가 건설됩니다. 프랑스의 캐나다 정착 성공은 유럽 모피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당시 유럽에 큰 인기를 끌고 있던 모피는 고가의 물품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과 같은 상류층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의 상징인 사치품이었죠. 하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기 때문에 모피는 실용적인 보온재료 중 하나로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로 러시아와 스칸디나비아로부터 수입해온 모피는 캐나다가 발견된 이후 상황이 급변하는데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비버 모피가 고급스러운 질감과 내구성으로 유럽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특히 모자 제작에 필수적인 재료로 쓰여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은 모피로 돈을 벌기 위해 캐나다로 몰려들었죠. 한편 유럽인들의 대규모 이주와 정착은 북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유럽인과 원주민의 모피 교육은 초기에는 서로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유럽인들이 점점 땅과 자원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서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원주민 사회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기다 유럽인들로 인한 천연도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더욱더 큰 혼란에 빠져듭니다. 더욱이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술과 총도 큰 문제였는데요. 원주민들은 필요한 수량만 사냥하던 생활습성을 버리고 총과 술을 사기 위해 비버가죽을 모았고 위스키와 럼주 같은 다양한 술맛은 그들을 유혹했죠. 술맛의 매력에 빠져든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원주민 사회에 과도한 음주문화가 생겨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겼고 도끼나 활이 아닌 강력한 총을 소지하게 된 부족들이 등장하면서 부족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피를 향한 인간의 욕망으로 비버의 사냥은 그칠 줄 모르고 무차별한 포획으로 인해 자취를 감출 정도로 비버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원주민들은 서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사냥을 하고 결국 부족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캐나다 내에 긴장과 갈등의 기운이 만연해집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는 모피 경쟁으로 시작해 점차 캐나다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경쟁 과정에서 프랑스는 휴론 부족을 비롯한 여러 부족들과 동맹을 맺었고 영국은 또 반대로 이들과 대립하고 있던 이로코의 연맹이라는 강력한 부족들을 지원하면서 프랑스를 견제하였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북미에서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상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먼저 프랑스는 탐험가와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능하면 원주민들과 사이좋은 우호관계 속에서 모피 무역 활동을 했는데요. 그들은 서로 도움을 받아가며 점차 남쪽으로 확장시켜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했죠. 바로 누벨 프랑스로 불리는 지역으로 거대한 영토에 비해 인구는 겨우 6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원주민들과 매번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잔혹한 학살도 일어나면서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영국에 대한 악감정이 많았다고 하죠. 영국은 북미 대륙의 해안 남쪽에 위치한 버지니아주를 시작으로 서서히 북쪽으로 올라가며 드디어 13개의 식민지 건설에 성공하는데요. 초기 대략 20만 명의 인구는 이후 1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충돌하지만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은 유럽 본토에서 일어났죠. 18세기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7년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북미까지 확대되어 인디언 영토를 둘러싼 식민지 전쟁 일명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이어지죠. 인디언들은 부족끼리 갈라져 영국과 프랑스 각각의 편을 들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역사는 보기 드문 명작으로 잘 알려진 라스트 모 히칸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전쟁 초기 프랑스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프랑스군과 원주민 동맹들은 강과 호수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소규모 부대로 영국군을 공격해 큰 활력을 했지만 프랑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영국 식민지 인구를 당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영국의 군사적 우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영국 왕립 해군 로얄 네이비가 본토로 지원해 오면서 전쟁의 상황은 급반전하게 되는데 로얄 네이비의 거대한 대포 앞에 프랑스 해군은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영국의 손을 들어주었죠. 결국 영국군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쾌백시와 프랑스인들이 개척한 지금의 최대의 무역항인 몬트리올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해버리자 패배를 직감한 프랑스 귀족과 군인들은 유럽 본토를 도망쳤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있는 프랑스 주민들과 원주민 동맹 부족들은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에게는 힘든 시련의 시간이 시작되었죠. 1763년 파리 조약으로 마침내 유럽 대륙의 7년 전쟁과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종료되고 프랑스는 캐나다 지역의 영토와 미시시피강 동쪽의 영토를 영국에게 빼앗기고 루이지애나 지역은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은 파리 조약을 통해 북미에서 방대한 영토를 확보하며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해 대형제국의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대가로 7년간의 긴 전쟁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새롭게 얻게 된 영토관리에도 문제가 생겼죠. 특히 프랑스 식민지였던 쾌백 지역 같은 경우는 카톨릭을 믿는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아 영국은 이들이 반란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며 통치 방법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심 끝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쾌백법을 시행하는데 이 법안은 프랑스계 주민들에게 프랑스어 사용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프랑스법 일부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었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쾌백시 주민들이 영국의 지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지만 반대로 미국 13개 식민지 주민들은 특별한 대우라며 불공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식민지 주민들 입장에선 영국이 쾌백에만 특헌을 부여한 세민이 자신들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더욱이 영국의회가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발생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13개 식민지에게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큰 반발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도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이는 보스턴항에서 촉발된 보스턴 차사건으로 발전해 결국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지죠. 1775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캐나다 쾌백에 사는 프랑스계 사람들에게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쾌백 사람들은 이 상황을 아주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영국 통치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치권과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독립전쟁이 그들의 평화로운 생활이 깨질 수 있는 위협으로 느껴져 대부분의 쾌백 사람들은 중립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미국은 쾌백을 공격해댔지만 견딜 수 없는 추위와 전쟁 준비 부족으로 인한 공격은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치열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얻는 데 성공하는데요. 마침내 미국과 동맹국들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13개 식민지에서 서쪽 미시시피강까지 영토가 확장되면서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게 되죠.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후 캐나다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전쟁 당시 미국 내에서도 독립을 원하지 않았고 영국을 끝까지 지지했던 충성파들이 있었는데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주로 영국계 사람들이었고 캐나다의 온타리오와 뉴브런즈윅 같은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의 토론토의 옛 이름인 요크라는 도시가 개발되기도 하죠. 한편 케벡 지역에서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이곳은 카톨릭을 믿는 9만여 명의 프랑스계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캐나다는 이 두 그룹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주로 사는 어퍼 캐나다와 프랑스 사람들이 많은 로어 캐나다로 갈라집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캐나다에서 살게 되면서 여러 난간에 부딪히죠.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큰 난제였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상업과 금융 같은 고소득의 엘리트 일자리를 가진 반면 프랑스 사람들은 농사나 저소득 노동자가 많아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인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불만을 품은 프랑스계 주민들이 늘어나고 무력 반란으로까지 이어지지만 영국군에게 진압당하고 말죠. 반란은 실패로 끝났지만 영국 본토 내에서는 캐나다 식민지에서 왜 반란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840년 영국은 갈등의 주요 원인 지역인 어퍼 캐나다와 로우 캐나다 이 두 지역을 하나의 캐나다 주로 통합하는 연합법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연합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형성된 캐나다 주는 하나의 입법기관을 가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이 입법기관의 의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공식 언어를 영어로 통합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쾌백 주민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는데요. 이로 인해 두 그룹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한참의 시간이 흐른 1960년대에 이르러 프랑스어 사용 합법화를 추진해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공식 언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요. 비로소 정부기관과 공공서비스는 이제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대담한 결정과 여러가지 법안을 통해 영국계와 프랑스계 사이의 융합과 통합이 자연스럽고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는 급속도로 안정되어 갑니다. 또 한가지 캐나다에서 금과 은과 같은 수많은 광물자원이 발견되면서 유럽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이주해 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로써 캐나다는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하며 국제사회에 큰 주목을 받습니다. 캐나다는 통합의 길로 들어선 반면 이웃지역인 미국은 남북이 분열되어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이때 군수물자 등을 수출한 캐나다가 큰 호황을 누리면서 더욱더 발전한 계기가 되죠. 그러나 4년간의 내전을 끝낸 미국이 전쟁과 역경 속에서 배운 군사와 산업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재건에 성공하면서 단번에 캐나다를 군사경제적으로 압도해 버립니다. 미국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영국과 캐나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캐나다 전체가 미국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마저 들었죠. 결국 1867년 영국의 승인 아래 지금의 쾌백주와 온타리오주, 뉴브론즈윅, 그리고 노바스코시아를 통합하여 사실상 캐나다라는 연방국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캐나다의 독립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치열한 전쟁과정과는 반대로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이후 주변 지역을 점차적으로 자국으로 편입시키면서 영토를 더욱더 확장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뉴펀들랜드가 열 번째 주로 합류한 후 지금의 캐나다 단풍국기가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1,2차 세계대전 동안 캐나다는 유럽전선에 17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견하면서 국제 분쟁에도 깊이 관여했는데요. 참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동시에 캐나다 국민의 애국심을 높이고 국제사회 발언권이 커져 자국의 주권을 더욱 중요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발표는 캐나다를 포함한 영국의 여러 연방국들이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며 정치적, 외교적으로 독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은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매우 중요한 해였는데요. 그해 영국의회는 캐나다 스스로 헌법을 만들 수 있게 법을 통과시켰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법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로써 캐나다는 영국왕을 국가의 상징으로 여기는 영국 연방의 일원이자 입흥군주제의 완전한 주권국가로 탄생하고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합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건국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